요즘 미투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실 거에요. 다행히 안 유명하면 다행인데 유명하면 지금 안 유명하면 빨리 가서 사과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저희도 양심운동 차원에서 지지해드리고요. 낮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촛불때 또 한번 양심이 타오르더니 또 밑으로 또 타올.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양심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요. 언젠가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통할 날이 오지 않을까 제대로. 양심의 중한지에 대해서 지금 눈앞에서 인과가 펼쳐지는 걸 또 보시고 이렇게 좋은 공부일 것 같아요.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둔다 하는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야 사람들이 빨리 양심 귀한 줄 알고 또 욕심대로 사는 게 어떤 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도 돌아보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잘해야지 하늘의 뜻이 펴지는데요. 하늘이 항상 우리 내면에서 바르게 살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 찜찜하지 않냐고 얘기하죠. 우리가 묵살하고 또 가고 묵살하고 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투운동에서 드러나듯이 양심 귀한다는 걸 이렇게 한 번씩 맛보긴 하는데 언젠가 제대로 양심을 알고 살아가는 날이 오면 그때가 사실은 구원받는 날이고 지상의 천국이 구현되는 날이겠죠. 이런 일에서 봄이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일에서 하나씩 싹을 보시면서 같이 응원하고 봄 기운이 더 퍼지기를 응원해야 될 것 같아요. 3.1운동 독립선언서 보시면 작은 그 당시 지금 보면 되게 힘든 시기인데도 그때도 그 기운을 보고 봄이 곧 온다고 이제 위력의 시대가 가고 권위와 무력의 시대가 가고 이제 양심의 시대 온다고 노래했잖아요. 100년 전에 저희가 보면 그때는 참 거의 한겨울 같은데도 봄 온다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전세계적으로 더 봄 기운이 더 무르익지 않았을까요.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봄맞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에서 계속 그려오던 세계가 장춘세계라고 그래요. 대동세상 뭐 홍익세상 말 많지만 장춘세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조선 말의 도인들이 늘 봄인 세계 그러니까 봄 기운이 완연한 늘 봄처럼 그 생기가 감돌고 봄에는 만물을 다 이렇게 소생시키는 사랑의 기운이 강할 때잖아요. 사랑이 충만한 시절을 장춘세계라고 합니다. 길장자 써서요. 장춘. 장춘세계. 늘 봄인 세계. 계절이야 사계절이 바뀌어도 사랑이 충만하면 늘 훈훈한 거예요. 그렇죠. 가정을 가지고 보더라도 아무리 봄이 와도 가정 그 집 분위기 냉랭하면 겨울인 거죠. 늘 겨울인. 장, 장, 동 세계인가요. 최악이죠. 늘 그냥 추상 같은 가을 기운만 심판의 기운만 늘 감도는 세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봄의 세계로 가려고 미투니 뭐니 지금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도요. 몸 고치듯이 정신을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수술도 하고 이렇게 또 아픈 또 다른 고통이 일어나오더라도 그 아픔이 오더라도 치유를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렇게 알고 만들어 가면요.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걸 당장 또 못 견디겠다고. 당장 보니까 여론이요. 요즘 그런 여론이 많이 올라와요. 이제 그만해라. 충분히 알았다. 힘들다. 나도 힘들다. 지켜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남들은 그걸로 생을 죽네 사네 하고 사셨는데 아 그거 며칠 버는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평생 살아온 분들은 몇십 년씩 그런 분들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이 정도 사랑과 이 정도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세월호도 그때 바로 힘들다고 덮으라고 다들 고만하라고. 참 안타깝죠. 약해요. 이렇게 우리가 허약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도 그런 말씀해 주셔도 봄 기운이 완연하게 피어나지 못했죠. 지금 우리는 좀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강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이런 얘기하기가 잘 맞는 시대고요. 이건 시대를 초월합니다. 농담이지만 우리 나중에 도너츠 가게라도 하나요. 이번에 올림픽 때 아주 좋았어요. 컬링? R이 그냥 TV에 늘 R이 떠 있어요. 우리 색깔도 좀 바꿔볼까? 그래서 주변 파란색하고 가운데 살짝 자색적으로 하면. 제가 보고 있다고 애들한테 R게임한다 R게임. TV에 그냥 경기 이름을 모르니까. 저희 유달리 호감이 가서 스포츠를 봤는데 안 그래도 영미니 뭐니 해서 대박 났드만요. 그래서 더 뿌듯했으니까 다른 거 몰라도. 우리 빨간 가운데 점이 아주 붉은 태양? 아무튼 꼭 붉은 색일 필요는 없고.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거는 먹물이 검은색하고 빨간색밖에 없었어요. 이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또 그리자니 이제 못 그리겠고. 그러니까 저 때 큰 맘 먹고 그린 거라 스님분이 이런 상을 그려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려본 적이 없다고 큰 붓을 사셔가지고 어떻게든 돌려보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이런 상 드리고 나서 제가 밋밋한데 뭔가 임팩트를 좀 주자 해서 가운데 마침 빨간 먹물이 있었어요. 그거 딱 찍으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R을 보고 봉호 선생님의 핵심 철학이 우리 민족의 핵심 철학은 R 철학이다. 그래서 R을 강조했거든요. 함석헌 선생으로 유명한 CR 사상이 이 CR이도 원래 그 스승인 다석 유영모 선생이 주장하신 거죠. R. 우리말을 중시하셨던 철학자라 CR. 백성을 CR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함석헌 선생한테 이어져서 CR 사상으로 임명해졌죠. 그 다석 유영모 선생 어제 서점 가서 책 하나 오랜만에 대학 때 많이 봤었는데 새로 나온 책 없나 해서 하나 있길래 샀는데 거기 표지에 딱 마음에 드는 게 CR 정치란 CR을 섬길 것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CR이 백성입니다. 백성. 어떻게 하면 백성 섬길까 이것만 연구하는 게 정치다. 그런 게 CR 민주주의이고 CR 철학이죠. 그래서 R. 그래서 유영모 선생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속알이라고 불렀어요. 속알. 속에 있는 R이다. 그건 그렇고요. 저희는 R을 중시하다 보니까 가운데 점을 찍어서 태극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우주의 근원짜리. 이게 우주면 이게 우주의 근원이다. 이거 가지고 제가 모든 강의 다 해드리는데 이거 그림은 다 할 수 있죠. 제 모든 강의는 동서양 철학 다 하면 이 그림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다 뭘 넣느냐 차이인데 오늘은 기독교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늘에는 성부 우리 안에는 성령 그리고 이 성령을 우리 이런 에고의 차원에 인격의 차원에서 구현하면 에고의 차원에서 구현하면 성자 어떤 지식인에 누가 기독교 질문을 했는데 에고가 어떻게 하니까 바로 밑에 홍의각당이냐고 찍혔나 봐요. 에고 현상계 나오면 홍의각당인데 우리가 쓰던 말만이 아닌데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아무튼 기독교에서 에고 얘기한다. 뭔가 좀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홍의각당이냐 경계하시는 그런 말투였는데 우주의 근원 하늘에 계신 성부 어떤 목사님이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성부는 모셔야 할 분이고 성부는 우리가 경배할 분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모셔야 할 분이고 내 안에 성자는 닮아야 할 분이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지 말라. 닮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경배만 하고 있지 마. 경배는 성부 하나님한테 하고 성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닮아야 할 존재다. 포인트 잘 잡고 계시죠. 제가 늘 주장하는 게 하늘에 계신 성부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인 성령 그 성령을 온전히 여긴 영의 생기니까 혼과 육의 차원으로 구현하신 성자 우리도 혼과 육이 있으니까 똑같이 이 성자를 닮아가는 존재를 성도 되셨죠? 이 정도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어디 안 빠집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신 왜냐 이거 간단한 말 같죠? 이렇게 간단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정확히 자신 있게 남들한테 이렇다 라고 쉽게 말을 못 하세요. 삼위일체 그러면 머리가 꼬여버려요. 셋인데 하나이고 막 이러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삼위일체 그런데 제 얘기 듣고 자명하네 그리고 내 체험과도 일치하네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또 신앙생활한 영성생활을 한 거랑 또 맞네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자명해지신 거예요.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성령 안에 우리 성령 안에 우리 내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십자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따라야 돼서 우리 그 애고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애고를 부인하고 그죠. 애고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라.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라. 그 십자가를 예전에 십자가를 가지고요. 십자가가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로마 때는 처형의 처형 도구이기도 하죠. 그걸 함께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이 네 십자가는 니 십자가는 니가 져라 하는 거는 당시 로마의 처형 그런 풍습에서 온 거죠. 사실은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십자가를 중시하는 거지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냥 그 자리라고 이렇게 해놓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받드는 건 그게 진리입니다. 동서남부 그리고 춘하추동 춘하추동 춘하추동이라는 게 더 엄격히 말하면 동서양 어디나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동지하지 춘분추분을 상징합니다. 사계절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나누면 황도시비궁이 있죠. 열두 별자리의 핵심축을 말해요. 그래서 봄철 별자리 여름철 별자리 가을철 별자리 여름철 별자리 해서 이 십자가는 자연의 질서이자 성부의 뜻이죠. 하나님의 법 자연도 이렇게 돌아가고 왜? 하나님의 법이 이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또는 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은 남이 대신 못해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애골을 못 박아서 여러분 진리 그대로 다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의 뜻대로가 아니고 애고를 못 박는다는 게 아주 죽인다는 게 아니라 애고 뜻대로가 아니고 십자가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어요. 이걸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게 지금 사도바울이 뭐라고 성령의 법이라고 했죠. 우리 애고가 따르는 건 육신의 법 욕심의 법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양심의 법 어떤 거 따를 거냐 그런데 다들 욕심의 법만 따르고 있죠. 양심의 법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촛불 사건이니 미투 운동이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양심이 한 번씩 타오를 때가 있죠. 이건 아니다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든 거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정의감 부당하다 잘못된 거 바로잡고 싶다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촉발되는 사건으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 번씩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육신의 법을 따르고 살다가 내 이익 되는 거 내 욕심 충족되는 걸 따르고 살다가 정말 바로잡히는 거 보고 싶다. 양심이 구현되는 거 보고 싶다. 남에 대한 사랑 이런 정의감 그리고 진리 올바른 진리를 따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표출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 한 개인으로 봐도 욕심을 더 따르다가 가끔씩 양심이 드러날 경우처럼 국가적으로도 욕심에만 빠져서 살다가 한 번씩 또 이런 일을 겪으면 양심이 타올라요. 이 양심의 불씨를 잘 키워가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양심 한 며칠 하더니 못하겠다. 욕심하자. 하던 대로 하자. 예전이 편한 것 같다. 이렇게 나약해지시면 안 돼요. 깨어있는 분들이 나서서 계속 양심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양심이 식지 않게 잘 끌고 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럴 사람들이 누구냐 양심 지킴이 그걸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지켜줘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적으로 볼 때도 아니 하나님 자녀 아니고 누가 이 성령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을 중시하겠습니까 다 육신의 법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천국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왜냐 다른 곳은 다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데 육신의 법이 지배하는데 교회만은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원래 그래야 한다고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교회마저도 세속화돼서 그 안에서 육신의 법이 지배하기가 쉬워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성령의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교회 가서 바로 성령을 만나게 되느냐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내 삶을 애고를 제압해서 나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성령의 뜻대로 스스로 십자가를 치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몸소 내 애고를 못 박아가면서 구현하느냐 이거는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거듭난다. 날마다 죽으면서 내 육신은 육신을 죽인다 하는 건 애고를 제압하면서 성령의 뜻대로 따르는 우리 양심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거듭나는 거죠. 이게 이게 다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 사도바울을 관통하는 사상이고요. 다른 모든 사도들도 다 같은 얘기예요. 야고보나 베드로나 다 똑같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이 하나님 뜻이 완전한 법이라고도 되어 있고 자유를 주는 법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신약에 와서 처음 나온 사상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예언됐어요. 앞으로 구약 예전 언약이 예전 언약이 뭐였죠? 율법 잘 지켜라. 자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구약이 구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모세랑 계약을 할 때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십계명을 진짜 잘 지킨다는 건 어떤 걸까요? 십계명이 애초에 뭘까요? 십계명이 하나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려면요. 내가 못 지켜요. 내 애고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애고는 못 합니다. 성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고는 육신의 법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못 감당해요. 성령을 아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 자기 육신 귀한 것만 아니까 그 계율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율을 흉내내고 있고 계율을 체크는 다 해요. 하나님을 공경했는가? 예. 나 정도면 했지. 오히려 내 양심 분석을 해보세요. 내 양심 바리세파가 구약 이래로 바리세파들은 일관되게 십계명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했는가? 오케이. 안식을 지켰는가? 동그라미. 부모를 공경했는가? 동그라미. 자기 기준에서는 그 계율을 율법들을 다 지키고 있거든요. 반면 예수는 안식을 지켰는가? X. 하나님을 공경했는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불경. 이게 보면 다 이상해요. 부모를 공경하는가? 아니. 공경하는 자가 자기 가족이라고 주장합니다. 다 좀 이상해요. 들어가 보면 이웃을 사랑했는가? 뭐 그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따져보면 그러면 보세요. OXOX하면 바리세파가 더 율법을 가지고 기준을 보면 예수님보다 바리세파가 점수가 더 높습니다. 바리세파 기준에서 보면 아쉽게도 내가 천국 예수는 지옥행. 자기 기준으로 다 이렇게 돼요. 율법이 얼마나 허망하냐면요. 율법 체크해가지고 답 나올 것 같으면 진직 인류는 구원됐어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기업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덕목이 있죠. 윤리나 경영 체크리스트 체크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저희 양심분석이라는 게 이게 진정한 내부 통제입니다. 여기를 뭘 했는가만 아니잖아요. 질문을 해서 내 양심에 당당한가를 물어보지 이게 만약에 식계명 같은 체크리스트면 전혀 달라요. 오늘 뭘 했는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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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뛰어나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육바라밀이죠. 질문이 지금 절에서 하는 육바라밀 노트도 있어요. 저희랑 달라요. 그게 식계명식이에요. 오늘 남에게 보시를 했는가? 한 천원이라도 준 것 같으면 동그라미 보시 또 지게 오늘 5개를 어긴 건 없는가? 딱히 보니까 살생도 안 했고 오늘 술도 안 마셨다. 동그라미 미투운동에 걸릴 그런 짓도 안 했고 동그라미 인욕 오늘 열받았는데 참은 적 있는가? 낮에 되게 열받았는데 참은 것 같아요. 동그라미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오늘 108배를 했는가?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108배를 했고 그 다음에 반야 선정 참선 10분 정도 했으니까 세모 그 다음에 반야 경전 오늘 1시간 정도 금강경 읽었다. 동그라미 이렇게 체크하는 노트가 있어요. 육바람 실제로 똑같죠. 식계명이랑 뭘 해라 그러면 했는가만 체크하는 거예요. 하고 보면 내가 오늘 다 동그라미인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육바람 퍼펙트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들은 맞을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식으로요. 다시 물어보면요. 지금 깨어있는가? 그럼 벌써 흔들립니다. 상대방 입장을 진심으로 배려했는가? 꼭 그랬던 건 아닌데 그냥 천 원 줬던 거지. 만 원 지어줬던 거지. 정의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진 않았는가? 오늘 하루 또 열받기 한 사람 있게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전혀 달라져요. 상황이. 인욕 너 지금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 있는가? 많죠. 그러면 수용 못하고 있는 건 지금 그냥 열받은 거 억지로 참았던 거지 지금 그걸 수용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실 양심에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나조차고 했지 모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물어보면 좀 달라지고 이야기가 지혜 너의 선택을 한다니 자명하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하냐? 그러면 뭘 그렇게까지 물어? 이런 게 되는 거 왜 나한테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자꾸 힘들게 하는 거야? 양심은 이런 거예요. 못 감당해요. 바리세파가 이렇게 분석하면 다 찜찜 나와요. 안식일을 지켰는 거 지켰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사람 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안식일은 주님 안에 구하라는 안식일인데 주님 안에 구하는 데 어떻게 사람을 안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은 웃기죠. 바리세파는 나 오늘은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라 사람을 안 구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죠. 그럼 뭐 이상하잖아요. 다 이상해요. 지금 율법은요.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알고 지키지 못하면 성령을 알고 지키지 못하면 아주 적용이 유도리 없는 아주 잘못된 적용이 일어납니다. 경중도 비교가 안 돼요. 경중, 우선순 이런 게 엉망인 그냥 그 사항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됐냐 안 됐냐만 따지기 시작하면요. 양심무석 똑같이 하는 것 같죠? 전혀 다른 결론이 나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는 천국행 옆 사람은 지옥행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땐 전혀 달라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천국행 개명 다 지켰으니까 세리나 창녀는 다 액 쓸 거 아니에요. 지옥행 그런데 예수님은 뭘 봤죠? 아니다. 세리나 창녀가 오히려 천국 갈 거다. 세리나 창녀는 매일 죄인이라고 참회했어요. 찜찜합니다. 저 너무 찜찜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세파는요. 당당 당당. 양심의 소리를 못 듣기로는 바리세파가 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참회하는 사람은 양심의 울림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내 삶이 비참하다고 통해하는데 바리세파는 아버지 저희 부조 저 천국행 맞죠? 라고 당당하게 있었어요. 양심으로부터 누가 더 멀까요? 죄인이 더 가깝고 바리세파가 더 멀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천국은 너네가 못 가고 이쪽이 간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율법의 한계를 얘기해요. 율법주의의 한계. 절대 율법주의로는 답이 안 나와요.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닌데 율법주의로는 답이 안 나와요.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아니에요. 애초에 구약도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도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식계명을 지키라고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해라. 그럼 모세는 알만한 사람이죠. 성령의 마음으로 당연히 지켜야 맞죠. 저게 지켜져야 맞죠. 근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걸 의무조항으로 알고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육신의 법을 따지면서 육신의 법을 따르면서 육신의 법의 관점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성령의 법 관점이 아니라 내가 아무래도 죽어서 천국 가려면 이거 지켜야겠군. 이게 육신의 법 관점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걸 지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법 관점에서는요.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이걸 하라잖아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잖아요. 하나님이 겸손하라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나와 남을 똑같이 사랑하라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그 마음 때문에 하고 계시면 그게 오히려 기율에 맞는 거고 율법에 맞는 거고. 천국 가고 싶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으면 이 사람이 천억을 기부하고 이 사람이 백만 원을 기부했더라도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이 사람이 벌받는다는 건 아니고 다만 양심으로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기부한 만큼 또 다른 명예나 여러 가지를 얻으시겠죠. 일단은 다른 관점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싶은 거는. 근데 이게 구약도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됐습니다. 니네가 도저히 성령의 법을 못 지킨다. 성령을 모르니까 그대들 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지를 못한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길을 열어줄 거야. 라고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 구원해 줄 거야. 메시아가 와서. 다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같은 점은 결국 우리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율법을 완성시킴으로써 구원반단 관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게시록에서도 그런 구약의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해요. 결국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다만 차이점은요.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만 구원되는 스토리예요. 신약에 오면요. 만국의 모든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아요. 즉 종족 개념, 민족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구원받아요. 오죽하면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랑 형제들 오셨어요. 그런데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내 가족이다. 제자 뻘쭘하게 왜 그런 말을 해요. 부모님 오셨는데요. 누가 내 가족이냐. 아 그럼 또 제자가 또 시작하시네. 내가 걸렸구나 이번에. 갑자기 또 명언 들어가시는구나. 뭔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다 떼 버리신 거예요. 내 가족 개념도 떼 버린 분이에요. 하나님 뜻 따르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구약은 이렇게 못 나갑니다. 이스라엘인들만 구원받는 개념이에요. 우리만 선택받았고. 이게 완전한 차이에요. 그런데 같은 점은,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같으면서 다르다. 같다는 거는 결국 율법을 내면에서부터 완성하는 거. 그러니까 바리세파들이 욕먹은 게 뭐죠? 율법을 겉으로는 지키고 있었죠. 애고가. 그런데 속마음은 뭐죠? 육신의 법을 따르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은 율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들아. 이 뜻입니다. 겉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들아. 이 말이 외식하는 자들아예요. 밖을 장식하고 있는 자들아. 밖만 꾸미고 있는 자들아. 하나님이 컵 밖만 만들었냐. 안도 만들었다. 네 속 다 하신다. 이렇게 탁 쳐버립니다. 이게 다예요? 지금 다 하시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력을 좀 해왔어요. 구약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6장 23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만국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이름. 만국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이름이. 요하가 하는 말씀이세요.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내 이름 더럽히고 있다. 이스라엘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구약 이미 나랑 예전에 계약을 맺었는데 너네가 지금 계약을 거의 파기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인들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니 만국의 사람들이 결국은 만국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요하는 구약에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구원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이스라엘인들을 너희를 내가 만국의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통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가지고 만국의 사람들이 다 내가 요호아인 줄 알게 하겠다. 이는 나 주 요호아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만국 중에서 이끌어내고 만국 중에서 모으고 인도하여 너희 이스라엘인들이 사방에 퍼져 흩어져 있는데 다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천지사방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다 모아서 너희들의 본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스라엘인들은 이런 구절 읽으면 가슴 뛰겠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차지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지사방에서 모아서 너희들에게 나라를 세워주고 본래 땅으로 고토를 회복하게 해주겠다. 우리나라도 만주 땅 고토 회복하자 이런 운동이 있듯이 거기도 똑같은 마음이 우리 본래 땅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이런 성경에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되 물을 뿌려서 정화시키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그런 마음에 있는 때 육신의 법을 따른 그 더러운 마음과 결국 이게 우상승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승배한 그런 마음 즉 더러운 거랑 같은 겁니다. 우상승배의 마음을 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 거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요한계시로 차이가 만국을 구원하겠다. 그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만국에 흩어져 있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나는 모아서 너희를 구원함으로써 만국에 영향을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만국이 요호와 무서운 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결국은 구원받는 걸 보면서 만국인들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핵심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로록이랑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부터 달라요. 신약에 오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벌써 이런 유사한 말씀을 할 때 앞으로 내가 구름 타고 왔을 때 원래 지금 인자가 구름 타고 왔을 때 일어날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해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면 만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들 알곡들을 천사들이 모아가지고 구원할 거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 만국에 있는 성령을 따르는 존재들 성도들을 모아서 구원한다는 스토리로 갑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명을 구원한다는 말도 들어있긴 해요. 즉 구약과의 연속성 상에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다시 14만 4천명을 얘기할 때는요.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국에서 온 존재들이지. 그러니까 이 이유가 구약에 있는 이 구절이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인 12지파를 만국에서 모아가지고 구원하셨다. 이스라엘만 구원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들어가면요. 신약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다음 더 얘기할 때는 자세히 얘기할 때는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스라엘 12지파도 사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 이스라엘이라면 지금 이런 민족 개념 가지고 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자녀가 내 가족이다 했던 논리를 가지고 보면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그대로 계승하되 안에 있는 의미들을 좀 바꿔가지고 확대시키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얘기는요.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때 내가 자 이때 구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내가 구원하겠다 하는 그 핵심은 다르지만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세요. 새 영을 주겠대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대. 새 영을 준다는 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내 영까지 새로워진 겁니다. 이게 지금 내 영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제대로 드러나서 강림해서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죠. 새로운 영, 성령 각성으로 살아난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너의 마음, 그 혼 새 영과 새 혼으로 너희에게 그걸 줘가지고 즉 성령이 강림해야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강림해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혼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법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 영이 죽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육신의 법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법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혼과 육은. 지금 이때 혼과 육은 육에 끌려가는 혼이거든요. 그런데 영이 각성되면요. 이 혼이 이제 영에 끌려가요. 육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달라져요. 이 혼이 되게 중간적인 위치입니다. 이 혼이 영을 모를 때는 육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영이 각성되면 이제 한편으로 이제 영에 끌려가.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처럼 양다리를 걸치게 돼요. 영에 끌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육에 끌리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영에 끌리는 쪽으로 나아가다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다 나와요. 지금 성경에 제가 만들어낸 얘기였습니다. 영이 각성되고 새로운 영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요하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해져버린 마음 즉 육신을 따르는 혼이 있죠. 딱딱해져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을 따르는 마음을 줄 것이다. 지금 이 안에 동서양 철학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조선의 사단 칠정론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영. 그런데 이제 좀 더 들어가면 그럼 그 전에 우리 성령 없었을까요? 성령을 사실 얘기해 주시면 성령을 준다는 말은 없죠. 새 영을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을 줘서 새 영으로 만들어 준 거겠지만 성령이 그때 강림하는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원래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숨쉬고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사실 우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 영을. 그러니까 죽은 영 상태예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 성령의 작용으로 결국 내 안에도 성령이고 밖에도 성령이 다 아버지 성부의 작용이니까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영의 작용은 다 성부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성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원래 성령을 밖에서 또 뭔가 도와준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성령을 도와준 거기 때문에 결국 안팎을 둘러 나누지 않고 보시면 모든 게 다 성령의 작용이죠. 근원적으로는 성부의 작용이고.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육신을 모아서 인간을 만들 때 육신을 모은 다음에 성령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서 살아 움직이게 해줘요. 그 얘기 아시죠? 육신을 흙을 빚어서 육신을 만든 다음에 육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돼요. 혼작용이 일어나요. 영혼육이 처음 등장한 겁니다. 창세기. 인간 만들 때 영혼육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을 만든 다음에 영을 불어넣어 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으로 작동하게 돼요. 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영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이지. 그런데 그 영이 작동하면서 이제 생명체로서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나다, 남이다 따지기 시작해요. 나, 남,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내 혼의 뿌리로서 영이라고 불리지만 원래는 성령입니다. 영이. 그래서 그런데 이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육신을 따르는 혼으로 살다 보면요. 우린 영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도 간간히 양심이 작동하듯이 양심은 영에서 계속 올라오는 마음이에요. 혼에 영에서 우리도 영을 모르고 사는데 자꾸 혼에 알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것도 성령이 작용했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내면에 있는 영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살지 마. 성령의 법을 따르는 우리 영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몰라요. 영을. 그러다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훤히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부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을 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었고 밖에서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사실은 드러난 거기 때문에 결국 한 성령입니다. 우주의 한 성령이지 성령이 두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한 분인데 성령이 어떻게 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팎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인간한테는 혼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들어가 보면 사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명하다고 이렇게 살아야 자명하다고 저런 짓 하지 말라고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계신 자리가 영 자리에요. 우리 양심은 다 여기서 올라와요. 직관도 여기서 올라와요. 목사님 강의 들어보세요. 영은 뭐 하는 겁니까? 웬만한 목사님은 똑같이 다 얘기하세요. 양심과 직관의 자리입니다.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양심과 직관을 모른다니까요. 실제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 초점을 정확히 우리 내면에 맞출 때 I am 상태죠. I am에 맞출 때 우리 안에서 양심과 직관이 확 살아나버려요. 그럼 성령 받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즉 밖에서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 뭔가를 쏴줬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요. 사실은 원래 들어있었어요. 뭐라고 거칠게 비유해볼까요? 영화 우주전쟁 보셨죠? 보면 하늘에서 벼락치면서 뭐가 내려오죠. 쫙 내려올 때. 그런데 그 영화에 대해 재미있는 게 원래 그 우주괴물은요. 훨씬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지구에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조종사가 내려온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구에 원래 있던 그걸 타고 땅에서 나와가지고 지구 막 괴롭히고 다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거친 비유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뭔가 스파클을 일으켜서 우리가 확 살아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한 성령의 작용.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신비한 아버지의 작용은 다 하나의 성령의 작용이기 때문에 안팍을 가를 수도 없어요. 우리 기준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보세요. 에고가 있어요. 에고 안에 성령이 있어요. 이게 다 맞는 말입니까? 에고 안에 성령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거지 이건 진리의 한 부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내 안에, 내 에고 안에 아버지 계시고 사실은 아버지 안에 나 있다.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안팍을. 원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도 말이 되고 원래 성령이 있었다도 말이 돼요. 알고 얘기하시면 다 말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왜? 분명히 어떤 나한테 영적, 아버지의 영적 작용이 있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거죠. 내 안에 원래 아버지가 또 영으로서 작용하고 계셨어요. 이 사정을 다 얘기를 못하니까 이렇게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 성령 만난 사람은 알 거예요. 이 사정을. 뭔 얘기하시는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실 받아서 그런데 우리 안에는 원래 성령이 있었고 거듭난 영을 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영이 있었는데 다시 각성된 영. 그래서 제가 성령 각성으로 살아난 영. 원래 있었어요. 죽은 상태였다고 불릴 정도로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거죠. 왜? 우리가 무관심하니까. 원제 때문에. 그런데 원제를 극복하면서 영과 다시 소통해요. 혼이 영과 만나는 게 원제의 극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 혼이 거듭나게 돼요. 혼이 영을 만나게 되면 영이 각성되죠. 그럼 영을 만난 혼은요. 그 전에 육만 따라다니던 육에 의해서 끌려다니던 혼이 아니에요. 오감에만 끌려다니던 혼이 아니에요. 성령에 끌리기 시작해요. 이게 거듭난 혼입니다. 그래서 새 영, 새 마음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육실만 따르는 혼, 그 딱딱한 혼을 버리고 영을 따르는 혼,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혼을 갖게 돼요. 즉 욕심은 버리고 양심을 갖게 됐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사도바울은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혼의 마음, 양심이 강해지고 육을 따르는 혼의 마음, 욕심이 약해지고 이게 이렇게 돼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되는데 또 내 영이, 내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내 영이,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내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항상 머물면서 율법을 행하게 다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밖에서 또 성령이 온 것 같죠. 그러면 원래 우리 영은 뭐였을 거예요? 우리 영도 원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자신의 영을 우리 흙 안에다가 넣어서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이게 육심만 따라다니니까 그 영이 제대로 작용을 못 하니까 또 자신의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이 살아서 늘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들어가 보면 이게 성경을 다 종합하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창세기 때 인간을 창조하고 불어넣어 주신 성령 따로 있고 또 밖에서 들어온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우주, 천지, 만물 안에서 거하시면서 작용을 일으키는 모든 걸 성령의 작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지만 내가 또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율법을, 내 율법을 행할, 내 율법이 이거예요. 내 뜻을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귤에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그러니까 고토를 회복했으니까요. 벌레오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나랑 함께 살아갈 것이다. 즉 내가 다스리는 신의 나라를 만들어서 천국에서 너희 이스라엘인들과 내가 함께 구하게 될 것이다. 왜? 너희가 내 율법을 그대로 따를 거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때도 진짜 내 백성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그대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지상천국이 구현될 때 이 말을 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열렸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같이 지내다가 서로 헤어진 뒤에 드디어 다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상천국의 백성이 됐다. 새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다. 요 얘기고요. 그때 너희가 스스로 저지른 악한 행시를 기억하며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며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때 가면 너희가 이제 수호지심이 다 발현될 것이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거 다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육신의 법을 따르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미투 운동 안 일어났으면 잘 사셨겠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이런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 싶지만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지상천국은요. 우리 잘못을 모두 부끄러워하는 세상이지 덮고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 까발려져서 부끄러워해야 우린 치유가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까발려졌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욕먹죠. 양심을 조금만 하시면 까발려졌을 때 빨리 반성하는 게 맞는데 버티면 도를 더 맞죠. 어리석은 짓들을 하시죠. 빨리 다 까고 부끄러워하고 사죄하고 해야 우린 치유가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덮고 가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는 악한 행실로 인해 부끄러워해야 되고 한탄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 황폐해진 너희 도성들이 새로 지어져서 이제 지상천국이 새로 건립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건 이스라엘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이게 구약의 맛입니다. 신약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만국의 모든 하나님 자녀한테 얘기하고 있다. 그게 차이는 있지만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약이 이미 다 나왔어요. 내가 너희 안에 내 성령을 거하게 해가지고 즉 늘 성령이 살아서 사도바올이 말한 성령의 불이 안 꺼지는 경지에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머물지 않으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구현되지 않아요. 이 간단한 공식이 구약에 이미 다 써 있는데 지금도 성령과는 인연이 없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지금 교회를 나가서 11조를 내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잘하면 구원받을 거라는 신종 바리세파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바리세파예요. 전혀 성령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구현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법으로 천국 가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그냥 교회 나가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그게 사이비가 될 수도 있고 저는 하나님 뜻과 이배될 수도 있는데 그냥 가고 계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하고 목사님 말을 거역할 수는 없다. 그러다가 또 미투운동에 등장할 일들이 자꾸 벌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당시만 해도 타락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당시보다 더 깨끗할까요? 더 구원받았을까요? 인류가? 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미투운동이 지금 어디까지 불붙을지 모르는 저는 미투가 더 커져서 이런 성적인 문제만 넘어서서 인간이 모든 갑질 모든 소시오패스 인권을 탄압했던 모든 문제까지 가서 다 밝혀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한탄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만 하면 인간은 죽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성령 안에서 힘을 얻어서 자기 죄를 리우치고 바르자고 반성하는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시면요. 다 서로 힘들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셔서야 진짜 양심이 속에서 나오면서 서로 맺힌 한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존적인 얘기예요. 지금 성령 안에 우리가 양심 분석 안 하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렇게 막 까발린다고 과연 제대로 치료가 될 건지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치료가 될지도 될까요? 걱정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또 하니까. 육신의 법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치료한다고 덤비면요. 또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아니면 또 음모다. 미투는 우리 진영을 공격하는 음모다. 또 어떤 정신나간 분은 미투는 우리 진영을 위한 아주 좋은 호재다. 막 그냥 아무 말 되지 않지. 막 하고 계시네. 육신의 법에서 나오는 말을 막 짓거리니까 말이 아무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나오는 말 양심에서 나오는 말 사랑에서 나오고 정의감에서 나오고 진리에 입각해서 나와야 돼요. 이 얘기가 지금 그대로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실감나게 느끼시라고요. 이 성경이 이게 몇 천년 전 얘기겠지만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 얘기라고요. 고전은 고전인 겁니다. 왜 늘 우리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령 얘기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 영이 없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동질의 것 없이 동질의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이 있기에 성령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에 우리는 성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산 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거한다는 것도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성령에 따르는 마음 거듭난 마음 거듭난 혼이 사실은 이게 양심의 작용이고요. 여기는 성령은 양심의 본체고 거듭난 혼은 양심이 작용이 돼가지고 이 양심과 욕심의 싸움 이 혼의 두 가지 모습이죠. 육신을 따르는 마음 욕심 영을 따르는 마음 양심의 본체인 성령을 따르는 마음 양심 이게 조선시대 때 사단 칠정론이에요. 사단이 51% 승하면 군자되는 거고 욕심이 51% 이상 승하면 저기 소시오페스 되는 거고 소인과 군자 이 사이에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 다 같은 얘기예요. 모든 철학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짧게 하나 이왕 가져온 거니까요. 똑같은 구절이 에레미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그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구약에 나온 내용이에요. 내가 앞으로 장차 신약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신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건 그때 모세랑 한 언약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는 율법 지키면 구원반단 그 말만 해줬더니 엉망이 된 거죠. 그때랑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부분이 나오겠죠. 신약의 핵심이 소개됩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나의 신부로 맞이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로하니 앞으로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세 언약을 맺을 거니 그런데 이때 이 표현이 재밌죠.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소개했잖아요. 이게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이어져서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는 게 새 에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 자녀들이 신부라고 등장해요. 꽃단장한 신부처럼 등장합니다. 구원받은 존재들이, 구원받은 교회가 새 에루살렘으로 소개하는 게 이런 구약의 전통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부 그래서 하나님의 반려자인 거죠. 하나님의 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짝이지 성령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육신의 법을 따르면서 율법 좀 지켰다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여기 정확히 나와요. 내가 나의 법, 나의 뜻, 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 이게 완전한 법이고 성령에 새겨져 있는 양심법이죠. 여러분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양심법은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줘라. 이거 했으면요. 미투운동 안 일어나죠. 내가 받고 싶은 거 해주고 내가 받기 싫은 거 안 했으면 그냥 끝입니다. 더 시비 걸 일이 없어요. 인류 간에는 사실은 모든 생명체 간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있거든요. 이 황금률을. 그래서 이 황금률을 우리 마음에 이 완전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마음에 딱 품게 하고 생각에 기록하며 이 혼작용에 항상 이 법에 입각해서 생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는 것은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얘기고 이 성령이 딱 임해야 성령 안에 이 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도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의 법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도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갖고 있죠. 그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가끔씩 올라와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요. 이제 그냥 상시로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들 마음 안에 딱 내 법을 새겨두고 그대들 생각 생각에 성령의 법을 새겨두고 이 얘기는 생각 생각이 다 양심법에 맞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직접 통치하는 세상의 국민들이 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그럼 이 말에 다른 말로 한 번 볼까요? 천국의 주민이 되는 거고요. 천국은요. 양심법이 구현된 세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양심법을 따르는 천국의 국민들이 그대로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표현에 해당되는 그 백성이 되겠죠. 자, 그들이 보세요. 다시는 서로의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않을 것이니. 즉, 다시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다 자기 내면에 성령의 법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라, 믿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고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다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죠?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받들면서 하나님 법을 존중해서 따르는 세상 이게 천국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원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영혼의 주인이 돼가지고 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법을 지킬 수 있게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율법 못 지킵니다. 완성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딸랑 받아가지고 구원이 안 됐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스토리 내가 율법 그 전에 줬지 니네 안 되더라. 내가 그럼 이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 너의 영혼에다가 아예 성령을 성령을 그냥 임하게 하고 성령의 법을 새겨가지고 성령의 법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게 제가 말하는 양심이 승리한 세상이죠. 천국이죠. 다시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는 다시는 이제 나랑 원죄라는 걸 하나님과 연결을 소통을 끊고 연결을 끊고 접속을 끊었던 거죠. 원죄는 그런 제약이었죠. 이제 그 제약은 이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하고 이제 접속이 끊어질 일이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 에루살렘 새 에덴 동산이 지상에 구현될 것이다. 구약에 나올 얘기 다 나왔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고 있을 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별개 아닌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얘기를 반복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이런 세상 온다 하고 내가 그 역할을 하러 왔다. 내가 그대들에게 성령을 주러 왔다. 성령 받아라. 이런 말까지 하고 가신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주마.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은요. 죄를 끊어야 되잖아요. 원죄를 끊어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사하노라. 또 한편으로는 성령 받아라. 내가 진리의 증거가 되겠다. 영생의 증거가 되겠다. 영생 주러 왔다. 생명 주러 왔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자. 지금 이런 거를 내가 이제 문을 열겠다고 왔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거죠. 신약과 구약의 차이와 같은 점. 여기를 정확히 하신다면 세계 모든 종교, 다른 유교, 불교, 도교 다 가서도요. 이 원리를 가지고 보시면 공통의 원리가 나옵니다. 서양 철학까지 다. 소크라테스도 자기 안에 다이몬이 있어요. 그 다이몬이 자명하다고 하면 하고요. 찜찜하다고 하면 안 했어요. 소크라테스 그러면 왜 죽었냐. 다이몬이 찜찜하다고 안 해서 계속 가다 보니 죽었어요. 안 하네. 또 해보고 안 하네. 찜찜하다고 했으면 멈췄을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신성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갔어요. 예수님도 해요. 성령이 죽어라고 하니까 죽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런 일치들. 조선 선비들한테 보이는 이런 모습들. 놀라운 양심의 발현자로서의 그런 군자의 도. 이런 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양심이고 양심을 따르는 그 마음 사단과 육신의 감각을 따르는 마음 칠정이 서로 충돌하는데 양심 51%만 되면 사단 51%만 되면 진리가 이 땅에 구현된다. 천도가 구현돼서 이 땅은 하나님의 도,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세상이 온다. 이게 조선 선비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마시고 이제는 진리의 공통점을 봐서 신구약에서도 같은 점이 있고 모든 종교 안에 같은 점이 있으니까 꼭 보시면서 차이점도 아실 때 공통점은 확실히 챙기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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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